아무리 섀도잉을 해도 낭독을 그렇게 많이 해도 여러분이 하고 싶은 말 말로 안 나오시죠 계속 이렇게 앵무새 같은 공부만 하면 What's your name? 같은 짧은 문장밖에 말하지 못하게 돼요 오늘은 스피킹이 가능한 쓰기 공부법 알려드릴 겁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최고예요 제가 15년 동안 정말 다양한 제너레이션의 다양한 사람들을 가르치면서 깨달은 가장 큰 한 가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다는 거예요 분명 영화 세 편을 그냥 씹어 먹었더니 그냥 그것만 했을 뿐인데 갑자기 그냥 영어를 잘하게 되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쵸? 하지만 우리는 모두 다 다르다는 거 몇몇의 언어 천재들에게 맞는 그런 방식으로 공부하면 나에게는 적용이 안 될 수도 있다는 걸 우리가 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모든 사람들에게 다 적용 가능한 모든 사람들이 다 해낼 수 있는 스피킹이 가능한 여러분 쓰기 훈련법을 제가 알려드릴까 해요 제가 통상 이 훈련법을 문장 확장이라는 말로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이 문장 확장을 여러분이 하지 않으면 이런 능동적인 훈련을 하지 않으면 내가 원하는 때에 내가 원하는 문장을 만들 수 없게 돼요 그냥 그 상황에서 쓸 수 있는 아주 짧은 그런 회화 문장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What's your name? How do you do?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냥 어디서든 쓸 수 있는 응용을 할 필요가 없는 이런 거 외에는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응용해서 조합하는 거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문장 확장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 훈련법은 사실 초급자, 중급자, 고급자에게 모두 다 적용이 가능합니다 단지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인풋 자료의 레벨이 좀 달라질 뿐이에요 초급자는 가능한 한 유아 혹은 초등 동화책 수준으로 훈련을 하시는 게 좋고요 중급자는 중학생 이상이 읽을 수 있는 소설책 어린왕자나 해리포터나 이런 것들로 하시면 괜찮아요 아니면 애니메이션 있잖아요 약간 쉬운 애니메이션 있죠? 그 정도의 레벨로 하시면 돼요 중고급자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거 뭐든 하셔도 됩니다 테드도 괜찮고요, 영화도 괜찮고요, 소설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그 어떤 거든 스크립이 있어야 돼요 스크립이 있고 가능하다면 오디오 파일이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야 듣기 훈련까지 같이 가능해지니까요 선생님 저는 하루에 얼마나 하면 좋을까요? 일단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건 최소한의 양을 먼저 정하세요 최소한의 양을 정하고 나서 조금 유연하게 오늘은 좀 시간이 많으니 10문장 해야지 오늘은 진짜 너무 시간이 없다 세 문장만 해야지 이렇게 유연하게 여러분이 훈련의 목표를 세우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모든 문장 하나하나의 라인을 다 연습할 필요는 없어요 아 난 이거 이 문장 구조는 나는 한 번도 말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나는 말 못 할 것 같아 이런 거를 갖고서 문장 확장 놀이를 하세요 모든 문장 할 필요 없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건데 그러면 어떤 재료를 구하면 좋을지 이거는 약간의 팁을 드릴게요 이미 갖고 있으신 책으로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유튜브 영상에서 이런 것도 되게 많이 찾을 수가 있어요 많은 워너민 유튜버들이 이런 동화책을 읽어줘요 그러니까 오디오 파일도 있죠 스크립은 좀 여러분이 쓰셔야겠죠 이런 경우에는 그래서 책을 사시는 게 제일 베스트고 여러분이 덜 힘드실 텐데 나는 돈을 쓰고 싶지 않아 라고 생각하신다면 이런 거 하나 켜놓으시고 여러분이 워드에다가 스크립을 쓰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초급의 레벨일 때는 유화책이나 초등책을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나는 한 중급 정도 이상이 된다 그러면 또 좋은 게 있어요 Master Animated Videos 이런 영상들이 유튜브에 꽤 많거든요 어떤 스토리를 갖고서 영상을 만든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되게 재밌어요 막장 드라마 같은 그런 이야기들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걸로 공부하셔도 괜찮죠 그쵸? 그래서 중급 정도 되시는 분들은 이런 걸 이용하셔서 오디오 파일 있죠 스크립은 없는데 스크립은 여러분 구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데 보시면요 여러분 유튜브에서 점점점을 누르면 스크립트 표시라고 있죠 이거 누르시는 순간 이렇게 옆에 스크립이 떠요 그래서 긁어다가 여러분의 스크립을 만드셔도 됩니다 아무래도 공짜다 보니 이런 수고로움은 조금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같이 하면 또 너무 재밌죠 혼자 이걸 매번 칠려 그러면 힘드니까 스터리 그룹이 같이 모여서 자료를 이렇게 공유하면 매번 내가 이렇게 힘이 들 필요도 없겠죠 자 근데 난 너무 귀찮아 그러면 영화 스크립도 돈 주고 살 수 있고요 오디오 파일이랑 책을 같이 살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셔서 훈련을 하셔도 되고 아니면 유튜브에 나와 있는 많은 자료들을 갖고서 훈련을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러면 훈련하는 방식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If you give a mouse a cookie 라는 영상이 있어요 이거를 갖고서 어떻게 훈련하는지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여드릴게요 파일을 만들고 이 문장을 위주엘에서 내가 만들 문장 확장 공간을 좀 마련을 해주시면 좋겠죠 그래서 여기에는 문장 확장 공간으로 쓸 거예요 자 그러면 읽어 갖고서 한번 문장 확장을 해볼까요 뭘 갖고 문장을 확장을 할지도 여러분이 고르시는 거예요 If you give a mouse a cookie 자 이제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 나는 평소에 이 정도 문장 구조를 내가 만들 수 있고 만들어왔는지 만약에 내가 이 정도는 I give you a cookie 난 만들었던 것 같아 그러면 넘어가세요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이 기준을 정하시고 뭘 할지를 고르시는 거예요 If you give a mouse a cookie 만약에 마우 씨에게 너가 쿠키를 준다면 He's going to ask for a glass of milk 걔가 ask for a glass of milk 생각해 보니까 내가 우유 한 잔 감았어봐 내가 이걸 평소에 말할 수 있나 이렇게 이게 다 생각의 기준이에요 A glass of milk 내가 이걸 갖고 문장 확장을 할까 말까를 여러분이 고르시는 기준인 거예요 Ask for 와 나 ask for 진짜 안 쓰는 것 같아 그러면 얘를 갖고 문장 확장을 해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시면 되겠죠 근데 내가 ask for 가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어 그러면 여러분 구글에 가시거나 네이버에 가셔서 찾아 보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ask for 찾아봤더니 뭐라고 나와요? 요구하다, 청하다, 필요로 하다 이런 것들이 나오죠 그러면 He's going to 그가 ask for 청할 거야, 요구할 거야 A glass of milk 우유 한 잔을 요구할 거야 우유 한 잔을 달라고 할 거야 이렇게 한국어로 자연스럽게 말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나 이걸 갖고 말하는 연습을 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써 볼게요 제일 먼저 할 거는 가능한 한 틀을 바꾸지 않고 한번 바꿔 보시는 거예요 자 His 대신에 I am으로 해볼까요? I'm going to ask for a glass of milk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만약에 소리 튜닝이 지금 된 상태라면 반드시 소리 튜닝 방식에 따라서 제대로 소리를 내셔야 돼요 I'm going to ask for a glass of milk 이렇게 이리듬을 가겠죠 I'm going to ask for a glass of milk 자 이번에는 뭘 요구할까 이번엔? 돈? 그럴 수 있겠죠 I'm going to ask for money 그쵸 나는 돈 달라고 할 거야 돈을 달라고 말할 거야 그쵸? I'm going to ask for money 그쵸? 자 이번에는 주어를 좀 바꿔볼까요? 우리 엄마가 커피 달라고 할 거야 My mom is going to 그 다음 뭐예요 여러분? 그쵸? ask for coffee 그쵸? A cup of coffee 하셔도 되고 커피 하셔도 되고 좀 더 이렇게 와 닿으세요 여러분 조금 이제 느낌 오세요 우리 아들이 내 아들이 도움을 달라고 할 거야 할 수도 있겠죠? My son is going to ask for help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My son is going to ask for help 그래서 입으로도 연습을 하시고 I'm going to ask for a glass of milk I'm going to ask for money My mom is going to ask for coffee My son is going to ask for help 이런 식으로 입으로 계속 ask for가 익혀질 때까지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셔야 문장을 응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아 이제 좀 ask for 갖고 내가 좀 뭔가 할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이제 다음 문장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초등학생이나 유아 영어로 만들어진 동화를 공부하면 좋은 점이에요 원어민 친구들도 이 나이 때는 영어의 문장 구조를 배워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이런 책들을 보면요 같은 구조로 만들어진 말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와요 문장 구조가 똑같죠 when으로 바뀌고 when you give him the milk 똑같은 구조죠 give someone something 그쵸? when you give him the milk 그래서 네가 그 milk를 주잖아 he'll probably ask you for a straw 다 똑같은 ask for인데 어머나 갑자기 유가 들어갔네 이건 뭐야?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쵸? 그러면 또 여러분 구글링을 하시는 거예요 Ask someone for something 무슨 뜻일까? 그랬더니 누군가에게 무엇을 달라고 하다 요청하다 아, 아까랑 똑같구나 단지 누구에게 라는 말이 있는 것 뿐이구나 그러면 뭐 누구에게 뭘 요청해 할 때는 Ask someone을 쓰면 되는구나 자, 그럼 이걸 갖고 이제 갖고 노는 거예요 여기 probably 굳이 왜 썼을까요? 음, 이런 걸 쓸 수도 있어 라고 보여주려고 일부러 갖다 넣은 거죠 그냥 he'll ask you 해도 되는데 probably 하면서 여긴 있잖아 아마도 걔가 너한테 이렇게 요청하지 않겠어?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 거야 하면서 이제 probably 갖다 쓰면 나도 좀 써보면 좋겠죠 그쵸? 자, 그러면 한번 써볼게요 straw 하면은 빨대죠 빨대를 너에게 달라고 요청할지도 몰라 요청할 거야 그러면 똑같이 써볼게요 My daughter will probably ask you for a straw 우리 딸이 아마도 너에게 빨대 달라고 요청할지도 몰라 그럼 좀 줘 이렇게 내가 말하는 상황을 생각을 해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했던 거 있잖아요 Money, a glass of milk 이런 것도 한번 써보시는 거예요 너의 아들이 우유 한 잔을 너에게 달라고 요청할지도 몰라 뭐라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 그쵸? your son will probably 할지도 몰라 ask you for a glass of milk 이렇게 하면서 다시 한번 공부가 되는 거죠 아, 그럼 누군가에게 요청할 때는 ask구나 ask someone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또 알 수 있는 부분은 아까는 is going to를 썼는데 이번에는 we를 썼다라는 걸 알 수 있죠 이렇게 동화책이 좋은 거예요 같은 표현이야 비슷한 느낌으로 네가 할 수 있어 라고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I'll probably ask you 내가 아마도 너에게 돈을 좀 요청할지도 몰라 for money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럴지도 몰라 야, 우리 엄마가 너에게 커피를 좀 달라고 할지도 몰라 그럼 좀 줘 이런 말 내가 상황을 생각하면서 말하는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주어를 쓰는 거는 여러분이 실제로 쓸만한 그런 주어의 대상을 쓰셔야 돼요 여러분 딸이 없는데 굳이 my daughter 이렇게 연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평소 생활에 있는 사람들을 갖고서 연습을 해 놔야 내가 말할 때 나도 모르게 그게 나올 수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너한테 도움을 좀 요청할지도 몰라 이런 말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이제 막 감이 잡히시죠 그렇죠? I'll probably ask you for help 그땐 좀 도와줘 이런 식으로 말을 할 수 있겠죠 좀 감이 잡히세요 여러분 이렇게 공부를 했어야 여러분이 영화를 세 편 끝내는 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러다가 내가 ask for 다음에 뭘 써야 될지 상상이 좀 안 돼 뭘 글짓기를 해야 되지? 잘 안 되면 좀 남들이 뭐라고 썼는지 보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돼요 그럴 때는 구글에 가서 이렇게 ask for in sentence 이렇게 치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예시들이 나온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보이죠 그쵸? ask for help 아까 우리 썼죠 ask for money ask for any favors from her continue to ask for feedback 아, 피드백을 요청할 수... 아, 이런 말도 너무 괜찮겠네 ask for any more money ask for help ask for his cards 그쵸? 어떤 것들이 뒤에 많이 있는지를 좀 이렇게 쫙쫙 한번 보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막 글을 써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해 보셨어요? 주구장창 낭독 쉐도잉 이렇게만 계속 패시브하게 공부를 하면 절대 창의적인 문장을 만드는 게 되지가 않아요 이거는 창의적인 활동이에요 어찌 보면 writing과 speaking은 조금 다른데 어찌 보면 또 되게 비슷해요 왜냐하면 output이거든요 input이 아니라 둘의 공통점은 output이죠 뭔가 생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런데 말을 바로 하는 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서 좀 빠르게 해야 되니까 근데 그에 비해서 writing은 좀 시간이 여유가 있잖아요 생각하면서 충분히 공부하듯이 해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좋은 소리로 여러분이 입으로 연습을 하면은 이제 내가 그걸 갖고서 편안하게 쓸 수 있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스피킹을 위한 writing 공부법이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쉐도잉 좋아요 낭독 좋아요 미드로 공부하는 거 좋아요 영화로 공부하는 거 좋아요 대신에 이런 문장 확장 놀이까지 해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매일 고민을 하시는 왜 화상영어 할 때 자꾸 같은 말만 쓰는 것 같지요? 라는 여러분의 고민에서 벗어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영상 도움이 많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꾹꾹 눌러주세요 좋아요, 구독! 좋아요,tt 좋아요, utter